이상하네. 왔어도 벌써 왔어야 될 시간인데 무슨 일이지? 무슨 일이 있어서 늦는 거면은 정서가 전화를 했겠지. 그건 그런데 설마. 왜? 설마 차애라니. 아니요. 아니에요. 아무리 차애라니라도 형부가 오늘 나오는 것까지 어떻게 알겠어요. 누가 차애라니 연기 잘한다고 하면 속으로 비웃었었는데 오늘 보니까 누나 연기 꽤 쓸만하더라. 성준이가 오빠한테 할 말이 있다고 그래서 혼자라도 오겠다고 해서 어쩔 수가 없었어. 그냥 옆에 서 있기만 할게. 리얼했어. 좋았어. 그만해. 네가 싫다는데 억지로 끌고 나온 건 아니잖아. 지 스스로 목숨을 두 번씩이나 끊으려고 했었어. 그게 오늘의 하이라이트였어. 내가 언제 그랬었는지는 기억이 없지만. 누나 민. 오늘 장재영이를 한 방에 보내버린 건 바로 코멘트였다니까. 몸은 좀 괜찮아? 너무 오래 나와 있었던 거 아니야? 응. 나야. 어떻게 된 거야? 성분은? 나왔어? 저기... 그게 의사야. 어? 자세한 얘기는 나 들어가서 할게. 지금 바로 출발할 거야. 끊어. 많이 기다렸지? 미안해. 괜찮아. 괜찮아. 이제 왔으니까 됐어. 괜찮아. 괜찮아. 아... 죄송합니다 아버님. 아니야. 고마워. 이렇게 무사히 돌아와줘서 내가 고마워. 아버님. 그래, 그래. 아니야, 넌 왜 울어? 아빠한테 가봐. 너 맨날 맨날 아빠 보고 싶어 했잖아. 아니야. 아빠 해봐. 일로. 아빠. 아빠. 아버님. 엄마. 아 아